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이 Power of Destiny 봄바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계절감에 맞게 직접 저희가 선정한 타이틀곡으로서 봄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다시 만나자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로마의 온건 신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옷도 하얀색깔 올 화이트로 통일해서 멋진 모습으로 카메라를 많이 담았죠 첫 번째 씬이 군무거든요 어때요? 힘드신가요? 아침부터 군무를 또 어제 잠을 잘 못 잤다고 생각해요 설레가 아직까지 운영하는 별명이 유효합니다 아직 유효하기보다는 그 운영하는 것 같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련아련한 컨셉도 예쁜 선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퍼포먼스와 다른 반응이 아닐까 제 생각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뮤직비디오 컨셉이어서 편하게 합세히는 원부의 컨셉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함께 뮤비를 만들어 놓은 현장 분위기를 담아서 사진을 추억할 수 있게 사진을 찍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하성 컨셉으로 촬영 현장할 수 있고 뮤직비디오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정말 하성 느낌 나지 않아요? 조명도 약간 아.. 하.. 둘도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렇게 딱 컨셉이 되고 둘도 날라다니는 컨셉이거든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저희 타이틀곡 돈바람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 네 번째 세트입니다 지금 개인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여러분이 예쁜 뮤직비디오 담아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챙겨 봐주시길 바래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근데 S 저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pande celebr뿐 홈터 또 제사 작품을 참여하는 곡이 멋스러우게 되어서 정말 뜻깊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러스 후렴 버스에 우리 다시 만나라는 녀석 글자가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희가 워너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워너벌들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 우리 다시 만나라는 버스를 다 같이 떼창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촬영을 타이틀 공바람 불을 저희가 다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종류들이 저희 기사 뒤엘을 입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하는 동작을 드리고요. 저희 연어 빨리 잊지 않은 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영. 네. 많이 계시고요. 연어를 너무 사랑하고 빨리 보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는 무대로 시작할게요 워너블 I love you 안녕